우리 지금 일어나님이 얼마 전에 프린님하고 일어나님하고 22성 VS 하다가 한순간에 150만원 날렸다고 하더라구요 가디언 엔젤은 나도 부캐 나이트로드 22성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님하고 같이 한번 22성 두개를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님이 내껄 눌러주고 나는 일어나님껄 눌러줄거에요 서로 잘 터지면 같이 잘 되면 좋은건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댓글까지 센스 준비됐습니까? 제껄 먼저 일어나님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 12성까지 올리겠습니다 15성까지는 스타킷이 해제로 빠르게 올라갈게요 20성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갔다오면 끝나 있을거에요 아 끝난다는게 22성 끝난다고 그럼 말이죠 터지면 교환 걸어주세요 두개 지원해주신다고요? 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성공시켜야죠 둘다 그게 최고의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22성 깔끔하게 올라갈거니까 잘 꺼리일까 아 근데 이렇게 많이 실패해 너무 실패하는데? 어 잠시만요 어 성공 16성입니다 오케이 17성 같이 오면 할까요? 아니면 저 혼자 할까요 그냥? 혼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로 가야겠습니다 18성 오우 나이스 18성? 형님 19성? 아 까비 파망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 가슴이 두분두근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진짜 택배 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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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성? 김이 가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16성 아 17성도 안가요 이제 16? 16? 16 아 아 잠시만요 아니 와 누워 아잉 잠깐만요 아하 이거 해제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어? 강화 비용 대준다고 했다고 시발 돈다boy가 또 드니까 얼마나 쓰는 거지 강화 비용을 어흐흐흐흐흫 아 돈이 지금 빨리네 거기 60억 빨린 거 아닙니다 60억 빨린 거 아닙니다 어 그럼 또 빨린 거 같은데 지금 다행히 하나 까봤어 난리는데 하나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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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갈때됐어요 진짜 갈때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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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때 아아 할때 됐어 제발 어어 제발 제발 아어우 하아 하아 아 제발 어 제발 제발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 일단 왔으면 된거야 Потом도 이것은 기다려봐 이렇게 기다리고 내가 이리 와니까 만져볼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직 20에서 안 보낼게. 네. 왜냐면은 눈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제 이러하니까 터뜨려봐. 가보겠습니다. 제발. 자 이제 15구간 15직에 올라가 봅시다. 가자 가자. 20성 가자. 제발 22성의 반지를 손에 껴주고 싶어요. 진짜. 바로 갑니다. 저는 뒤도 보지 않고 강화 누릅니다. 한 번 튕겨주고 지금. 오. 바로 고. 까비. 타케치 해저고 고. 한 번 더. 고. 나이스. 고. 야. 고. 까비. 오히려 좋아. 오히려 파괴방지 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온 거야 우리가. 실패해도 터지지 않게끔 파괴방지 할 수 있는 구간. 게이드. 나이스. 자 스타 키치. 존나 빨라. 없게 마셔. 너무 빨라. 제발. 제발 가자. 제발. 제발. 지금이야! 고! 아아아아아아악 하아 스타킹 취해져 보자 쓰리 투 원 고! 그렇지! 이제 왔어 왔어 왔어! 아아아아아아악 왔어 왔어 전 200억 썼어 자 왔어 이제 가면 돼 한 번씩 둘까? 나 내꺼 먼저 그냥 이러니까 한 번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어때? 자 내꺼지 이거 네 자 일단 글자님꺼입니다 글자님꺼를 제가 바로 시도합니다 가! 오! 아 잠깐만 이러면 잠깐만 아아 먼저 마세요 먼저 마세요 딱 깃털을 가겠습니다 자 일어날거 일어날겁니다 네 오 맞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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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아니야 할거 아니지 아 지금 내꺼 되는건데 지금 일어나 니꺼 돼야되요 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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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제발 최강하자! 제발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일어날거만 제발 이제 아이유 제발 일어나 제발 제발 형 고! 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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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심했어 고생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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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티어됐다 와.. 진짜 이제 뚜기 보고있냐 하면 돼 뚜기 보고있냐 뚜기 보고있냐 이거지 하.. 하.. 야 재밌었다 그치 와 이게 쫄깃하네 이제 뚜기니꺼 만들어주면 될거 같애 어 아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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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